오늘은 좌문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참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가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다르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삶, 복받은 삶, 건강한 삶, 또 재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 그러한 삶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사서삼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서삼경에 보게 되면 다섯가지 성공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거예요. 둘째는 부요한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하고 또 마음과 몸이 피곤하지 않고 건강한 삶. 세 번째로는 유호덕, 남에게 좋은 일을 해서 덕을 끼치는 삶.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죽을 때 편안하게. 그야말로 99, 88, 2, 3, 4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 참 이러한 삶을 복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자문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자문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것을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성공적인 삶 그야말로 한마디로 부기, 영화, 장수하는 건강,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성경 말씀에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성경 외에는 사서 3경이나 어떠한 참 세상적인 이러한 철학 서적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운명이니까 그 사서 3경 중에 역경이라고 하는 주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운명은 주어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운명을 사랑하고 운명에 숙명하라.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부귀 영화 장수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방귀를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경제적으로 도적질해서 가난하게 하고 마음과 또한 몸을 병들게 해서 죽이고 말이에요. 결국은 영혼까지도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른 보혜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조건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의학에서나 신양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말이야.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건강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섯 가지의 복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여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한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장수 부귀 영화의 그 조건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영혼이 잘된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명하는 것 순복하는 삶 이러한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하고 한 나라가 참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돼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누구에나 모든 법은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 특별하게 법에서 제외된다면 그것은 준법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불봉평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앞길은 그야말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은 구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다. 또 무슨 의무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모든 것이 법과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과 또 규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준행되었을 때에 그 나라는 안정되고 그야말로 발뻗고 편안하게 선량한 백성들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서 이 세상에 모범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나라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창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강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급성 전년병으로 인하여서 30세를 넘기는 태반이었어요. 50세 살면 잘 사는 거고 60세 한갑이 되면 그야말로 잔치를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사이 참 잘 먹고 또 위생상태가 좋은 결과로 인해서 60세는 아직 청년이야. 60세 한갑 그렇게 크게 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70세도 그렇고 한 80이 돼서 살아야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은 80수를 그렇게 축하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의 대가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의료인으로서 동시에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영육 간에 건강하고 장수하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딱 결론을 내린 게 다른 것 보다도 좋은 보양 먹고 비타민 잘 먹고 메가 비타민 요법도 하고 식이요법 철제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5번 이상 5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건강의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로 발매한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33세 단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셨다. 그분은 오래 사실 수 있는 영원 불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청년의 때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흐리셨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33세 나이로 단명하신 것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받을 뿐만이 아니라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강도에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보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장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명하고 순정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것이 우리가 주여주여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순정하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가고 구원 받았지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게 사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연약한 몸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고 또한 죽을 병에 있는 사람들이 나암을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하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하는 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장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거 그래서 세임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장수란 말이 장군이란 말이 아니라 수명일 길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크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장수가 된다는 것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장수의 가장 우선적인 첫째 조건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탐욕하지 아니하고 탐심하지 아니하고 탐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과 차비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는 거야 남을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가 분노하고 또한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할 때 바로 활성산소가 아주 범물 터지듯이 우리의 혈관을 공격하고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해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의 호르몬과 우리의 모든 혈액순환과 우리의 모든 혈압과 당과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에 유지하는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젊은 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치유의 영적인 건강의 법칙이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 따라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뭐래요?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떤 경우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사람 앞에서 귀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자문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 그 진리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목에 사슬을 메듯이 금사슬, 금목걸이를 우리가 걸듯이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금보다도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을 얹고 사람에게 귀중함을 받는 놀라운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루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물질 때문에 비굴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그야말로 고통당하는 이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우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부여케 하려 하심이에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주애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여케 하려 하심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물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두 번째로 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장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 된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거예요 맘머니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 다 필요한 걸 아신다 이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성경에 언역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11장 24절인가요? 기억하기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재정의 궁핍이나 재정에 대한 그러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차선으로 생긴다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그래도 말씀 묵성하고 기도합니다 꼭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까? 무슨 일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한번 가늠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 기회는 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명한 생명의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얘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거두리라 비록 지금 거두지 못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자아문 3장은 개정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을 너희는 되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느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굶어죽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널려있는 거예요 이방실을 섬기고 우상을 승배하고 우상에게 허물을 바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11절을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주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저주에서 속량이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세요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생각이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11조 하는 거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된다 이러한 절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11조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너의 곳간에 재물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지만 여기에서 예외적인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지 아니신지 시험해 보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어서 룻과 루스의 차와 또 모든 재물들이 다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훔쳐가고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걸 듣고 300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다 뺏은 거 아니냐 다시 다시 뺏은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냥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사예요 군인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전쟁을 잘한 분이에요 다윗보다 못지않게 전쟁을 잘한 분이에요 전사입니다 여러분 다 쳐서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는 그러한 전사예요 그리고 와서 그 되찾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기대색이라고 하는 그 살렘 왕국의 왕 멸기대색 여호와의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인 멸기대색 세대 왕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멸기대색은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축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렘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 재물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문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물질적인 재물로부터 자유암을 입는 풍성한 삶을 사는 약속의 말씀이야 아멘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여한 삶 장수하는 삶 우리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로 드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11조와 허물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문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전심으로 추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뭐 꼭 뭐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하나님은 뭐 가난병이도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어떤 돈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필요해서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그 물질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저는 목계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못 사는 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질에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백배 천만 배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많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물질관이 다르라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게 되면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0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이며 인생의 나침판 요새는 위성항법이란 걸로 인하여 GPS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밝은 길로 산한 길로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성을 향하여 풍성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어하고 있을 때 그에게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10편 10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말씀을 꼭 붙들고 따라갈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위경에서 삶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이거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그래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편강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뽀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채워주시는 것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 거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진정 성공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장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성공하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놀라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길입니다 아멘